의왕시가 10월 4일까지였던 집회 제한 조치를 10월 11일까지 재연장했습니다.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장 결정을 한 것은 9월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. 해당 기간 10명 이상이 모이는 시위나 집회는 의왕시내 어디서든 개최할 수 없습니다. 의왕시는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.